굉장히 자카르타 근교에 있는 굉장히 큰 동물원입니다 미션은 그래서 여기 있는 동물들과 함께하는 미션이 진행이 됩니다 어떤 미션을 하실지는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신 핸드폰으로 미션이 갑니다 그런데 동물 이름이 하나씩 뜰 때마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는 동물에 빨리 자신의 이름을 올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 코끼리다 그러면 코끼리 유재석 해가지고 먼저 보내신 분이 그 미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, 복불복이 해요 이게 동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난입으로 조절을 한다 아 이거 봐 코끼리는 무조건 피해야겠다 아구, 아구 아구, 아구 아구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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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어 왕수. 나도 모르게 안 보여. 악어 왕수. 좋았어. 나도 모르게 안 보여. 내가 알 것 같다. 입 열고 얼굴 놓은 끝까지.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. 5초반 있긴 5초반. 오오오오오오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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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러분 여러분 봤을 때 못 봤어요. 아니 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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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입을 벌렸어요 여러분? 입을! 입을 벌렸다고요! 아니 여러분들! 진짜 미안하다. 나 여기 잠깐만. 입을 벌리잖아요.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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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건 진짜 하품이라뇨.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를 물겠다는 의지로 입을 벌렸잖아요. 제 손을 향해서요. 하품이라뇨. 아 무슨 생각이에요? 아유! 저는 정말 저는 이 미션이 가볍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정말로요. 스포츠 스포츠 7 8 8 8 8 10 10 10 10 11 했죠? 했잖아요. 아, 땡기. 땡기. 갈게. 아, 갈게. 그럼, 빨리.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 사람 왜 얼굴이 없는 거야? 이거 진짜 뭐야? 뭐하시는 거예요? 해! 원하지?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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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뭐야? 뭐야? 진짜 군대? 악어 꼬리에 달린 리본을 풀어놓은 성공 에이. 얌전하라 그러네, 얌전하라 그러네. 아니 저하고 뭔가 얌전한 줄, 안전한 줄 어떻게 알아요? 착한 애들이니까. 아니 착한 줄 안 착한 줄 어떻게 알아요? 오늘 지금 컨디션이 안 좋다면? 어제 엄마한테 꾸짐을 들었다면? 여친과 다퉜다면? 움직이잖아요, 움직이잖아요. 움직이잖아요. 이는 리얼 크로코다일. 노, 노 다. 리얼, 리얼 크로코다일. 노 크로코다일? 노 크로코다일? 와 닭살 돋은 거 봐. 뭐야 나 보고 있잖아. 날 보고 있는데. 나 지금 되게 예민한 상태인데 아무도 움직이지 말아주세요. 룩스라이크 트리. 룩스라이크 트리. 슬립? 잘 때 빨리 하나 풀어야겠다. 아 미치겠네. 음. 으으으. 으으으. 으으으으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구야 저게 밥있다 아구야 저게 밥있다 저리 가 쟤 기린 아니야 기린 아니야 기린 나 진짜 하지마 진짜 하지마 누나 나 진짜 하지마 나 두 마리 불러야돼 두 마리 야 그쪽으로 가지마 야 그쪽으로 가지마 아구야 저쪽으로 도망가지 아구쪽으로 가면 어떡해 나 진짜 그럴 뻔했어 너 지금 저쪽으로 갈 뻔했어 나 진짜 그럴 뻔했어 야 이쪽으로 가야지 아구야 나머지 하나 잘해 나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아구야 저쪽으로 악어한테 돌진하지 말고 아니 나 좋아 이게 두개째야? 나 이제 하나만 더 빼면 돼 나 이제 하나만 더 빼면 돼 소금 소금 예스 예스 해프렌 땡큐 땡큐 어 어